1. 파트너를 믿으면서 안정적인 프레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. 먼저 조금 힘을 뺐다가 들어가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. 넉 점차 자 깊은 곳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정단합니다. 매트 관리네 좁혀놓고 있습니다. 김명성 김정원 아 저어 강은 탑스피를 만들었습니다. 아 깊은 곳 그럴 것 같습니다. 떴어요. 그러나 랠리 이장현의 서브 아주 하나 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선수들은 저런 표정과 또 몸풀림을 통해서 본인의 감각을 양산 정단하의 서브로 출발을 합니다. 아 김명선 김정원입니다. 자 리시브 코스를 바꿨는데 서비스가 좀 많이 깎였죠. 이 프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. 네 네 그러나 이쪽 이정현의 서브 정단하 되는게 복식조라서요 맞습니다. 자 나갔어요 아 좋아요 김명선 서브 아 네 앗 자 아 히 자 아니 아 아 사 아 라 투 아 아 양산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rias 아 네 bilang 라는 아 저 1. 3. 3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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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5. 5. 5. 5. 6. 7. 8. 6. 5. 수 channel 수 channel 아 좋아요 아 네 이번엔 어떨까요 자 매치포인트 갑니다 7대 10 3점 차 아 아 아 승부를 걸어 한 점이면 양산은 이 매치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한 점차까지 왔는데 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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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